전국의 조일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의한 나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초통합 나눔 이벤트에서 무려 1678분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복으로 이메일 주소를 도배하신다던가 서브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등 일부 부정을 저지으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번 당첨자 추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나눔 이벤트의 상품은 먼저 컬렉터지 팩 2018 1개 듀얼리스트 팩 레전드 듀얼리스트 펜 3 1개 스타터드 2018 1개 결투할 기억 베트 10편 스페셋 1개로 구성된 나눔 이벤트 기본 세트를 4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4분께는 여기에 추가로 사이버네틱 호라이즌을 1개씩 그리고 2분께는 여기에 추가로 프리미엄 팩 볼륨 실상을 1개씩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첨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진행하고요 맨 위에 2분께는 프리미엄 팩 볼륨 13이 추가된 세트를 그 다음 4분께는 사이버네틱 호라이즌이 추가된 세트를 그리고 마지막 4분께는 기본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첨 시작! 추첨하기 누르고 10분 오케이! 네 나왔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팩 볼륨 실상이 추가된 세트는 사랑의 유희양님과 제마님 그리고 사이버네틱 호라이즌이 추가된 세트는 크크피르님과 이민은님 좀곰, 좀고하는사신님, 조현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본 세트 4개는 환찬정님과 한솔엘님 그리고 한손엘님이요 그리고 윤석호님과 김민종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이벤트에서도 뽑히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이벤트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 상품들이 발매되니까 나누이벤트도 계속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나누이벤트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